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요즘 차가운 겨울바라처럼 일자리 현황판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이미 몇몇 곳이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파이어족으로 대변되던 조기 퇴직과 이직바람은 좀 잦아들었고요. 재직 중인 회사에 더 오래 다니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슈와 밀접한 신조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리텐션 시대라고 합니다. 리텐션, 유지하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리텐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회사를 옮기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에서 곳곳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다 보니까 이제는 이직을 자제하고 재직 중인 회사에 더 오래 다니려는 리텐션 분위기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원래 리텐션 보너스라고 해서 유능한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보너스 제도를 뜻하는데 최근엔 리텐션 시대라고도 쓰인다고 합니다. 네, 의미가 좀 바뀌긴 했네요. 최근 지속되는 불황 때문에 직장인들의 기류에도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 불황일 때는 아무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리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MZ세대조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MZ세대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그만큼 불황에 움직일 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취업 소식이 많이 줄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주요 대기업은 사람을 새로 뽑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일감이 넘쳐나던 배터리 업계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임원 인사를 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은 승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체 임원 수를 줄이거나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임원 수를 두 자릿수 이상 줄이기도 했습니다. 에코 프로그룹은 최근 진행 중이던 포항 캠퍼스 신입과 경력직원 채용 절차 진행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채용 전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렇게 절차 자체가 미뤄진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초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취업 카페 등을 중심으로 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고 화소연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규 채용과 달리 경력직 채용의 경우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황에 모두 자리 지키기에 나서다 보니까 경력직 채용 자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불안감이 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신규 취업 준비생들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학 졸업생의 예상 취업률은 49.7%에 그쳤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 10명 중에 5명은 올해 취업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응답자의 30%는 올해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봤는데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취업 환경이 좋다고 답변한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는 줄어서 3.6%에 그쳤습니다. 네, 정말 찬바람이 불다 못해 얼어버린 취업 시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으로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채용기의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불황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일자리도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준비하면서도 뭔가 실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쌓아야 취업 확률이 높아질 텐데 이런 경험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정말 취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Z세대 사이에 불고 있는 킹산직 지원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채용 시장에서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은 연봉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을 선호했던 게 과거였지만 현재는 생산직과 기술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현대차와 기아에서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인기가 좋았던 만큼 왕을 뜻하는 킹이라는 단어까지 붙은 건데요.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너무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최근 채용을 시작한 기아의 경우에는 10만 지원 대란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공무원들도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생산직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은 연봉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을 선호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육체 노동 강도가 세더라도 수익이 좋은 생산직, 기술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난 건데요. MZ세대의 경우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본다면 생산직군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사무직이냐, 연봉 5천만 원의 기술직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주제로 한 겁니다. 네, 글쎄요. Z세대라면 좀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Z세대들은 10명 중 7명이 연봉이 더 높은 기술직을 택했습니다. 또 월급, 워라벨 등 조건이 괜찮다면 기술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77%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사무직 선호도가 높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직업 선호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 단순히 연봉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최대의 매력으로 꼽았고요. 다음으로는 말 그대로 기술이잖아요. 현대시대에는 나만의 기술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지점입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2위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기술직의 경우 정년 보장이 더 여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년 걱정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반대로 기술직 취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36%로 가장 컸습니다. 연봉을 중요시하는 Z세대는 과거에 힘들다 외면했던 생산기술직에 대해서 오히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고 있었는데요. 달라진 Z세대의 취업 선호도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